가톨릭 상지대학교는 2023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요. 총 29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캡스톤 비조가 엔진 냉각수 점검장치 아이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기존 차량은 냉각수 비중계를 이용해야 냉각수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불투명한 보조탱크 때문에 오염도 확인이 어려웠죠. 그래서 하이브리드 캡스톤 비조는 냉각수 보조탱크 옆 호수를 연결한 투명한 관 안에 엔진 냉각수가 순환되도록 만들고 관 속에 냉각수가 오염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식 비중 바두가를 넣은 장치를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.